어디 가, 어디 가. 오늘 쌤아빠가 출연할 프로그램인데요.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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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리허설 가볼게요. 한번 끌어재게요. 캐치! 생선,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 세 명이 있어 아저씨도 선생님을 할 수 있어 펜트니 누가 누군지 알아요? 펜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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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녕하세요. 잠깐 차량 와서 이 땅에서 왔어요. 아, 진짜? 아,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팔걸이. 예술은 조금 안 가갔나 봐. 아니, 이미 다 끝났어요. 딱 가려는데 지금 온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잘 되는데. 아빠, 일해 보니까 누나랑 같이 갈까? 이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쌤아빠, 파이팅! 귀여워. 누나, 여기 하나 주면 안 돼요? 누나, 이거 떨어뜨렸어? 이거 줄었어, 누나? 누나, 이거 줘, 이거. 윌리엄, 윌리엄, 그거 알아요? 핑미? 핑미, 핑미, 핑미 옆 알아요? 네. 알아요? 누나가 붙는 건데? 알아, 윌리엄 이거? 코코코. 코코코코 틀어줘? 네. 야, 초코코가 핑미를 이기는 날이 오다니. 고마워, 윌리엄. 우리 누나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초코코 틀어줘요. 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코코 퀄리? 어머, 코코코. 코코코코 코코 이마. 코코코 코코 코코 코코. 아잇? 아잇? 야미야미야미야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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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윌리엄 춤 보고 싶은데. 아이 좋아. 춤춰주세요. 아멘. 저기가 추고있어. 애공이야. 추고있어. 귀여워. 너무 어른이 바뀌었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발박수 치다가 홀라덩 벗겨져버린 양말 한 장. 벤틀리, 너 진짜 귀엽다. 윌리엄. 돈 터치 해볼까? 돈 터치. 돈 터치 해봐. 돈 터치 해봐. 돈 터치 해볼까? 돈 터치 해봐. 돈 터치 해봐. Bailey 고마워. 다크수. 아유, 이뻐. 아유, 이리 너무 귀여워요. 누나, 신기해? 사랑스러워. 우리 세중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아유,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포코드 맞고. 누나, 아가. 누나랑 같이 갈까? 갈까? 왠지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